자, 오늘 중고 위탁 판매 하나 내놓습니다. KEF의 레퍼런스 2, 모델 2. 뭐 익히 잘 알고 계신 모델들이기도 하고요. 또 오디오 초보들은 KEF 영국 브랜드입니다. 기본적인, 소리가 나오는 브랜드의 스피커니까요. 상태는 굉장히 매우 좋습니다. 그릴도 아주 정확하게 있고요. 오디오 초보, 지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딱이에요. 괜찮습니다. 톨보이스타일로, 뭐 보이스나 이런 가볍게 BGM으로 클래식 듣기도 좋고요. 음색이 워낙 따뜻하기 때문에 베이스도 적절하고 좋습니다. 판매 금액 55만원, 그리고 앰프가 있어요. 지금 온큐 앰프, CDP 뭐 이렇게 해서 토탈로 묶으셔서 사셔도 돼요.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밑에 제 전화번호 링크해 놓을게요. 괜찮아요. 상태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. 뭐 금액도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을 거예요. 앰프, CD, 온큐 앰프, CD 그 다음에 토탈로 구매하시는 분들 스피커 포함해서 스피커 케이블은 저한테 오셔서 동선으로 제가 제조를 해드릴 테니까요. 저렴한 가격으로 저한테 문의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자,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유닛 상태도 좋고요. 소리 내고 있는데 뭐 좋습니다. 아주 깨끗이 쓰셨네요. 이런 거는 약간 생활기술가 있긴 했는데 이건 뭐 감안하셔야죠. 어쩔 수 없습니다.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자, 연락주세요. 고맙습니다.